백두부 사업 판매합니다 오늘 24년 6월 26일 입니다 브릭스는 한 15브릭스는 기본 나갑니다 16과에서 17과는요 4키로에 5만원 이구요 17과에서 18과는 4키로에 4만원 입니다 20과에서 21과는 4키로에 3만원 오십니다 택배비 포함가격 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초생제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체주에 치는 바 보다는 아무래도 사람 몸이 좀 더 좋겠죠 당도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생제별을 하게 되면 당도도 좀 더 잘 올라갑니다 여긴 경북 경산입니다 백두부 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사먹어보세요 분주 사issen 그리고 천천히 넘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